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서바이벌 예능이 론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현역 트로트 가수들 중 톱7을 뽑는 MBN 서바이벌 예능 현역 가왕을 오라반기 론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년 예정된 한일 트로트 가왕전을 준비하기 위한 예선 프로그램으로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등 트로트 열풍을 이끈 서혜진 사단의 크레아 스튜디오가 다시 한번 제작을 맡았습니다. 또한 현역 가왕의 MC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예능을 진행한 베테랑 MC 신동엽이 발탁되었습니다. 제작을 맡은 서혜진 대표는 트로트 오디션 콘텐츠를 개발한 지 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며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획으로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줘야 할 때라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론칭하게 되었다고 많은 성원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혜진 사단의 MBN 서바이벌 예능 현역 가왕 론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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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